바이브 바이브 노래 알아요? 그럼 여기 다 술 드시고 계시니까 수리아 나오는 건 어떨까요? 여러분 기왕이면 수리아 노래 나오니까 다들 앞에 있는 잔을 좀 드시고 건배 한 번 하고 시작할까요? 오늘의 건배상은 수리아입니다. 수리아 네네 다들 잔 들어주시고요 제가 건배하면 수리아입니다. 수리아 하면서 술 드시면 됩니다. 여러분 건배입니다. 수리아 아주 약해요. 수리아 가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ㅎ 수리아 ус이 자들아 고맙습니다. 아 제일 그것이 정말 modules 진전 나 어느새 그대 말 좀 내가 하죠 난 늘 술이야 난 난 술이야 널 잃고 이렇게 내가 힘들 줄이야 이젠 난 남이야 정말 남이야 널 잃고 이렇게 우리 영영 이제 우리 둘은 남이야 중간 박수 주세요 슬픔이 차올라서 한 잔을 채우다가 또 난 그대가 미워져 나 한참을 휴보다가 또다시 어느새 그대 말 좀 또 내가 하죠 난 늘 술이야 내가 술이야 널 잃고 이렇게 내가 힘들 줄이야 이젠 난 남이야 정말 남이야 널 잃고 이렇게 우리 영영 이제 우리 둘은 술 마시면 취하고 나 한 얘기를 또 하고 이젠 난 남인 줄도 모르고 너가 날 기다렸어 난 늘 술이야 난 날 술이야 널 잃고 이렇게 내가 힘들 줄이야 이젠 난 남이야 이젠 난 남이야 이젠 난 남이야 정말 남이야 널 잃고 이렇게 우리 영영 이제 우리 둘은 정말 영영 이제 우리 둘은 아니야 아니야 저녁하는 오늘 추억 난 술이야 감사합니다 박수 주세요 네 네 네 네